오늘 은혜받고 송치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앞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 그 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지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런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불에 던져 태워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나 노력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구원이 치료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 듣는 빌리뽀사에 나오는 그 빌리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그 확실한 언역을 알아듣지 못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라고 하거나 또 육신적 한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서로 내 것 또 땅의 일의 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1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지에 붙어있는 척했던 가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 가지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가짜 가지가 되지 말고 찬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냐 그리스도와의 제자와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나무 줄기와 또 연결된 가지 사이에서 영양분과 또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상류 작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관계를 세상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참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안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언약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뭐라고 했느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실수하는 거겠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보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굉장한 답과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예국 보그마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겁니다 전쟁이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보냈던 거예요 그것을 고난으로 보면 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또 요셉을 애국 보그마를 위한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분도 없고 또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곳이 감옥이었는데 그것을 고통으로만 본다면 내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상처,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느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다스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고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그것을 따먹고 또 함께 있는 내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열매나 먹었다고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약속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약속을 깨트린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에 속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유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마규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도록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모르도록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지금도 그 인간을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도 하지만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당시 빌리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지금은 없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옛뱀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속이고 공격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빠져나올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유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일서 3장 8절에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유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위해 그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뜻을 남김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의논조차 하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방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또 외모와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믿음도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지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요한복음 8장 그 44절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회 1상 16장 13절과 2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중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이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단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실을 사실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사탄이 장악한 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이 아닌 우리가 건져내야 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지금 사탄,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또 체험하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통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 25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을 짧게 요약하면 주변에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 중에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성경을 또 한 번 짧게 요약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 한 사람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짧게 한 마디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낙심도, 좌절도, 원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언약을 정말 제대로 사실적으로 붙잡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같이 80세의 모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100세의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조건 무조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전도자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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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